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계 무역량 SCM과 물류가 점점 복잡해지고 글로벌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SCM 역량 확보를 위한 IT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는 SCM 및 물류 분야의 컨설팅, 시스템 구축, IT 인프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플라이 체인 앤 로지스틱 솔루션, 첼로를 자체에 개발하였습니다. 첼로는 9개 스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플래닝 스위트에서 제품의 시장 수요를 예측하여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SCM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소싱 스위트는 물류 실행사의 실적 및 역량을 평가하여 비딩을 통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고 글로벌 트레이드 스위트에서는 글로벌 표준 통화 물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실시간 협업 운영 환경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포워딩 업무를 지원합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웨어하우스 스위트를 통해 입출구 및 적재 최적화, 작업자 업무 할당 및 관리 등 효율적인 창고 관리를 지원하고 트랜스포테이션 스위트는 물류 네트워크를 체계화하여 물류 실행사, 물류 장비, 운송 경로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운송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플래닝과 익스큐션의 통합 최적화 운영을 지원하는 인텔리전스 스위트는 다단계 물류센터별 체계적인 재고 관리, 센서티비티 어넬러시스 기반의 수익 관리, 물류 자원 소유량 예측 및 물류 자원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어넬러티스 스위트는 가시성, 성과, 비용 등 물류 실행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고 다양한 형태의 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며 워크 매니지먼트 스위트는 물류 실행을 위한 업무 기준 및 지식관리 체계를 제공하고 위험 요소 통합 관제를 통해 각종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하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먼 스위트는 첼로 서비스와 운영에 기반이 되는 솔루션으로 첼로 전반의 관리 체계와 주문, 계약, 정산관리 등 물류 공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첼로는 단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SCM 계획에서부터 물류 실행까지 전 영역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니즈에 맞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IoT 기반의 실시간 위치 추정 및 다양한 정보 센싱, 글로벌 엔드 투 엔드 가시성을 바탕으로 물류 이상 상황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앞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및 재해복구 체계를 바탕으로 내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천재 지변에도 고객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CM인 물류 분야의 오랜 컨설팅 경험과 글로벌 물류 운영을 통해 얻어진 선진 프로세스뿐만 한다. 플래닝과 익스큐션을 통합한 신개념 솔루션을 통해 미래 프로세스까지 제시하는 삼성 SDS 이제 삼성 SDS는 첼로를 기반으로 서플라이 체인 전범위에 걸쳐 통합 X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략부터 프로세스, 혁신, 솔루션 구축에 이르는 컨설팅 서비스와 전세계 56개 거점, 150여개 사이트에 글로벌 물류 아웃사싱 서비스까지 고객 SCM 물류 전반을 지원합니다. 유연한 구조와 선진 기술, 앞선 프로세스의 조화, 이제 삼성 SDS 첼로가 글로벌 물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합니다.